안녕하세요. 이야기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이는 것이 뭘까요? 스투키에요. 스투키 스투키가 이렇게 여러개 샀냐구요? 아뇨 스투키가 스투키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본인이 똥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당근마켓 하다보니까 많은데요 똥손이 아니라 분갈이를 안하고 키워서 그런겁니다 그 처음에 요거 요게 스투키 하나 요거 둘 세개 총 여섯개를 이렇게 조그만 요런 요런 비닐화분에 있던 거를 키웠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분갈이 해서 보니까 뿌리가 거의 없었어요 뿌리가 없어서 얘를 수경재배 했는지 지금 흑산목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뿌리가 나와도록 기다렸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자꾸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원종 스투키구요 스투키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봐요 이거 다 하나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심은 거예요 그 세개는 다른 곳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없는데요 이거 보세요 얘 하나인데 지금 하나 둘 세개나 놨죠 이게 다 자구고 이게 바로 원종 개발선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스투키 원종 스투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냥 보통의 잎사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말려져요 이렇게 말려지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누군가가 이거는 사기친 거라 그래서 무슨 얘긴가 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저는 스투키를 이게 지금 언제 구입했냐면 23년 6월에 구입했네요 작년 6월에 구입했는데 이제 1년 된 거죠 1년 1개월 근데 요렇게 요렇게 된 이렇게 펼쳐진 잎사귀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다물어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산 건 이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저기 여기에 없는 나머지 세 개들 그렇게 합쳐져서 음 그 이렇게 한 곳에 작은 비닐 포트에 심겨져 있었던 거를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거에 심겨져 있고 근데 이게 수입해 온 건지 국내에서 한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뿌리를 다시 내서 그런 과정 중에 애들이 이렇게 세 순이 나와서 조금 조금씩 돼서 어?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심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다 하나인데 다 하나의 스투키 제가 삼은 건데 얘는 하나만 났죠? 이렇게 자구가 근데 얘는 봐봐요 몇 개나 났나? 한 개, 두 개, 세 개 났어요 응? 얘는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어? 얘도 세 개네 근데 이런 거에 차이가 아마도 얘는 영양분이 좀 모잘랐거나 햇빛이 적은 곳에 좀 더 얘네들보다는 적은 곳에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스투키가 이렇게 오므라진 거를 잘라서 뿌리를 내서 스투키 이런 뾰족한 것들만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가 뿌리가 아직 미발달됐거나 뭐 그런 거를 그냥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무름병으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나는 똥손이다 이러는데 똥손이라는 것보다는 음 이 아이들의 분갈이를 이렇게 사오면 저는 그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토와네트가 그 프랑스 국경을 넘어오면서 오스트리아의 모든 옷을 다 벗고 다 보내고 프랑스 옷으로 갈아입혀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걸 사면 전부 다 분갈이 합니다 뭐 호접란이든 동양란이든 아니면 이런 선인장이든 그런데 찰 키우잖아 이렇게 그런데 스투키는 그 모양 그대로 있다면 지금 이 뿌리가 제대로 안 났거나 좀 약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게 원정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리를 살짝 내거나 뿌리가 잘 안 났을 때 심어서 판매하는 게 우리가 사고 있는 스투키 그러니까 여러분 스투키의 원래 모양은 이거네요 이거 얘가 자구를 만든 거거든요 얜 3개 얘도 3개 얘는 1개 그러니까 저는 스투키 6개를 샀는데 일단 집에서 키우는 건 3개거든요 이 3개에서 무려 7개의 스투키를 원정 스투키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똥손이라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똥손이 아니고요 분갈이가 두려웠거나 분갈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사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굵은 돌 그 다음에 뭐 가는 중간 가는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는다는 거라는 거 배웠잖아요 저는 지금 분갈이가 뭐든지 지금 아니니까 뭐든지라고 하면 안 되네요 난석 그러니까 동양란은 전부 돌로만 키우죠 난석 그러니까 난이니까 동양란 제일 밑에 대립 그 다음에 중립 그 다음에 소립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요 호접란은 사보면은 그 뭐죠? 그 스테나 바크로 심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다 제거하고 치워버리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분갈이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키운지 아직 1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꽃 폈어요 꽃대가 없는 걸로 샀는데도 꽃 피고 막 이러니까 저는 지금 제 방법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학기는 생활원예라는 과목을 수강해보기로 했어요 수강 신청했어요 다음에 농학과를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법학과에서 한 과목 생활원예라는 거 그거 3학년 과목이더라고요 그거를 신청해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또 하죠 뭐 여러분 스티키의 오해와 진실을 저도 1년 아직 이제 1년 1개월 됐네요 1년 1개월 만에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스티키는 사기야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요 스티키는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한 보통 잎사기인데 이게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다 둥글둥글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물 주는 시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얘가 쪼글쪼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물 주면 돼요 신경 안 쓰고 하려면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줘도 되고 근데 사실은 자기 집의 환경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보면 거의 마사토가 많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제가 저도 이제 이 스티키든 이런 동양 아니 뭐죠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예전에는 2008년도에도 키워봤어요 그때는 전부 이 마사토로만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맨 밑에 마사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원해상토대 펄라이트 1대 1 그렇게 한 거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심고 그 위에다가 혹시 물음병에 걸릴까봐 다시 마사토를 얘 마사토를 세척 마사토를 깝니다 근데 얘처럼 이렇게 물 주다 보면 뭐 뭐죠 제가 저면관수를 주거든요 저면관수를 주다 보면 이 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섞였나 봐요 이게 지금 펄라이트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얘처럼 이 세척 마사토만 보여야 되는데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제 얘기는 똥손은 사실 아닙니다 내 생각에 똥손이란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 햇빛이 많은 곳에 키워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서 키웠거나 분갈이를 안 하는데 물을 줘서 과습으로 애들이 물음병에 걸려 죽었거나 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서 제대로 분갈이 해서 키우시면 돼요 아니면 뭐 한 달만 예쁘게 보다가 애들 가면 안녕 하면 또 되겠죠 하지만 저는 초록별로 보내기도 싫으니까 제가 또 다육이 자랑이었나요 다육이도 지금 꽃이 많이 폈고요 저는 다육이의 꽃이라는 거 그런 것도 2008년도에 대해 잠깐 키웠지만 다육이는 주종목이 아니고 원래 관엽식물을 좋아하는데요 작년 7월 말에는 동양난을 양기가 강해서 키우는 게 집이고 사무실이고 좋대요 개업에 많은 선물이 오잖아요 그리고 축하 주는 것도 호접난 또는 동양난이잖아요 동양난도 꽃 잘 피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키우나 봐요 꽃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스튜키도 꽃 필지도 모르죠 뭐 얘도 지금 이제 1년 1개월 됐는데 이렇게 많은 거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 나중에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을 또 개발 선인장이 아니고 스튜키를 당근마켓에 판매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지금 식구들이 엄청 늘었어요 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아니었던 스튜키를 이렇게 애들이 자구가 이렇게 크게 잘 자랐잖아요 여러분들 스튜키의 어떤 잘 모르는 진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스튜키가 처음 제가 샀을 때는 뿌리가 거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물산목을 했는지 흙산목 했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뿌리가 튼튼하게 낳고 그 과정 중에 이 애들이 나서 또 분리해서 심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스튜키가 이것만 이런 것만 크게 있다 그럼 아직 개들이 제대로 잘 못 자란 겁니다 옆에 자기네들 그 원래 자기네들 새싹이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